손전등을 꺼보라고요? 으앙앙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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무서우니까 조금만 크기를 아주 키우자 예.. 크다 아오 denominator 그니까 시야를 가리네 다시 줄이자 옳지. 잘한다. 어? 왜 개커어? 어? 꿈을 계속 보면은 뇌에 과부하가 일어난데. 잘못 본거 아니죠? 어? 꿈을 계속 보면은 뇌에 과부하가 일어난데. 잘못 본거 아니죠? 또 고장난. 아. 못 들고 가요. 고마웠어. 안녕. 네네. 상태가 왜 이래요? 약간 주사위가 맛이 갔는데? 에? 진짜 물에 젖은 종이 주사위 같네. 물에 젖었다가 다시 말린. 딱히 중요한게 아닐지도. 어? 으어. 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이 주사위들은 턱이 좀 크네요. 으음. 이렇게 보니까 사람 눈동자 같지 않냐 이거. 약간 밴디와 잉크기계. 느낌의 그림체로 문어. 스위치 스위치다 주사위가 3개나 있군요 어? 어? 에? 어? 뭐? 뭐핰ㅋ 뭐야 이게 엥 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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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가, 가면, 가면 되죠. 빠염. 엥? 이제 더이상 꿈에서 깨지 못하고 있으니까 빨리 깨라고 경고메세지를 주는군요. 그럼 계속 갑시다. 엥? 헉?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쓰읍 이것도? 아이씨 오, 지금 보니까 그냥 단순한 나무 상자가 아니라 대리석이네 어! 뭐야? 대박 뭐 다 이래 정상적인 주사위가 없어 쓸데없는 문이 좀 많다 이게 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이면 이런 옆에 문이 살짝 열려있었던거 같은데 기분탓이냐고? 기...이..이..분... 탓이야! 저기도 기분 탓이고 여기도 기분 탓이고 전부 다 기분 탓이라고 저기밖에 갈 곳이 없네요 돌아갑시오 아...하...하...하...하... 어? 어?! 뭐...? 왓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네요 다시 반대로 돌아가.. 에? 이번엔 여기 문이 닫혀있고 다시 반대로 돌아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봅시다 이번엔 또 낙..다른 낙서가 돼있네? 사람들은 기본적인 물체들에 대한 꿈만 꾼다 아..치루하기 짝이 없군 이런거 써있고 당신은 지금 이 지점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꿈들의 층 이게 가장 얕은 춤이고 이.. 아니 꿈이고 이게 가장 깊은 꿈인가봐 갑시다 어? 뭐야 로딩 왜이래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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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ㅅㅂ 장난해? 로딩이 막 나가고 놀아요 지금 똑 당해 오전 5시 조금씩 시간이 뒤로가고 있기는 한데 여전히 꿈속이라는 사실 오늘 언제쯤 일어날 수 있을까 못 깨고 있잖아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그렇지 또 고장나 떠! 어어! 소리가 점점 두꺼워져 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뭐야 뭐야 어? Notice emergency generated this way 전력 긴급전력은 여기 있음당? 저것도 짝퉁 출입문 같은데 누가 봐도 짝퉁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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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이 없어졌어요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는건 미시이? 어? 너 breve 설 ④ 꿩 삼.. 어어ЕТ! 왓 다.. ㅅㅋ 아니... 어.. 끄.. 공포 아니라며! 이곳에서 빨리 빠져나가야겠어 허.. 너무 어두운 걸? 헉? 아 못집어 이거 왜? 안집어져요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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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데 보지 말고 갑시다 뭐하라? 월요일 살인 화요일 살인 수요일 살인살인 목요일 살인 금요일 살인 토요일 살인 일요일 콩? 민? 인? 갑자기 개 뜬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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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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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.. 어트 다이어트에서 티가 줄여져서 나이로 보이네요 어우 소름끼쳐 다이어트 쏘라 아.. 아 왓 더 헬 아 그러지 맙시다 진짜 아이, 나 나 공포게임에서 손댄지 오랜데 에... 뭐야 으어어어억!! 아어어억.. 안해? 여기가 벽의 끝인데? 어? 다리가 있었어. 그래, 다리가 일직선이 아닐 줄 알았지. 난 알고 있었어. 원래? 여기가 아닌가봐요. 아니... 점프하라는 건가? 아! 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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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어디다 갈수 있게 해줘. 깨게 해달라고! 왜 이런 꿈을 꾸는거야? 뭐야? 체스였어? 무서워 бум 쾅 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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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에에에에에 에에에에에에 어어어.. 여기 뚫려있어!! 어? 이게 뭘까요? 어? 이리로 가래 어? 계단이 있는데? 아 그러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이씨 그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? 어? 뭐야 이거 야 저거 소화기 저거 점검하는 사람 누구야 아 저거밖에 안 남았는데 저걸 저기에다 배치해놨다고? 저러다가 이씨 불나면 어떻게 하려고? 뭐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빛난다 빛 오 아주 밝아요 어떻게 하라는거지? 어떻게 하라는거지? 이거하고 돌아갈까? 이거하고 돌아가면 어? 아 여기에 길이 더 있어 홀리 홀리? 홀리이 홀리이 나왔다 홀리이 오 이번엔 두개 나왔다 게이득 어? 못 가져가네 이거 위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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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보내나? 위로 못 보내네 그럼 여기서 겁나 크게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놔 좋아 밝아 저기 위에 문이 있네 이건 뭐야 막다른길 올라가 올라가 네 우선 칼 뭔데? 칼 뭔데? 닥쳐 이 쓰레기야 이거 게임하는 사람들 전부다 이 루트로 빠지게 만들거면서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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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전등을 꺼보라구요? 이구. 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!!!! 안 들고 가져요. 껐다 켜니까 상호작용이 더이상 안 되더라. 응 난 정면만 보고 갈 거야.. 다른데 절대 안봐 안돌아볼꺼야 야야야요 뭐야? 식재료 보관소야? 엄청 넓네 그럼 이건 피가 아니라 아 페인트였어? 아 뭐? 아아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깔아놓은거였구나 도대체 이를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질질 흘려놨어? 어떤 아주 깜찍한 사고가 음 그랬군요 이건 뭐야? 몰래카메라 대성공 흐 흐흐 그냥 가면 되는건가요? 어? 이게 있다는건 바로 옆이 엘리베이터라는 뜻? 그렇군 이게 약간 이야기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간판인거 같아요 뭐라그러는진 잘 모르겠지만 이거 아보카도 아니에요? 아이 누가 봐도 아보카도인데? 아보카도 아님? 아보카도 맞네 으흐흐흐흐 charm Enjoy 아보카도 roz 로어디에에에엥 로어 대에엥 루어 아니 이걸 하나하나씩 다 꺼야돼? 갠병 6시가 됐군요 빠져갑시다 아우 여기만 몇번 오는거냐 지금 여긴 또 뭐야 흐흐흐흫 점점 미쳐가고 있는건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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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 떨어져있는 손잡이를 눌러도 뭐 막 계속 분열하는데 렉 안먹나? 이렇게 오브젝트가 많아지면 뭐야 이거 고정해놨어 이것도 고정해놓고 어? 이건 뭐 어떻게 해야돼? 왜 저것만 꺼져있어 조명이 문 옆에 스위치요 어? 아니 들수가 없는데? 흐흐 우두두두두두 아까 문을 가져올수있냐구요? 아뇨 못가져와요 미안해요 가져올수있어요 나아이씨 왜이렇게 똑똑해요? 난 저 노 오브젝트 투명 문을 지나쳐서 온줄 알았는데 그 내부에 있었군요 문이 왓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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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허허허허허허허허허 오 도미노? 쓰러트려보자 아 안쓰러지네 아 재기랄 와 극한까지 작아진다 진짜 대박이다 이 게임 어? 어 설마 헐 진짜 탈출구야? 오 대박 이때까지 맨날 의심만 하다가 진짜 탈출구가 나왔네? 흐흫 뭐 하늘은 아니지만 어머들 랄만 왓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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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10분만 있음 미칠 것 같은데 사람이 이번에는 복제가 되네요 어 조용해졌다 어 아 스누우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요 빨간색 버튼은 그래도 내려가는군요 뭐야 야! 내 초점 이상해! 표정으로 바뀌었어! 어? 언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대? 사과쓰 어 뭐야 아아아아악 오 오 좋아요 이렇게 하는게 맞군요 사과를 치우니까 문이 열렸습니다 뭐야 뭐야 이거 라디오 기능도 있었어? 문 옆에 스위치 있었다고? 아 이거 아니잖아 나아악 복제되는거잖아요 이걸로 가자 기다려봐 이거 몇 채널까지 있어? 아 사과 끝이구나 어? 헤헤헤헤헤헤헤 뭐야 방금 날라간거? 사과야? 아아 오 어? 바람에 사과가 날라가네요? 막 선풍기 옮겨지냐구요? 글쎄요 안되는거 같은데 네? 나 위로 올라가 보자 사과를 이 위로 올려야되는구나 어어어 가능한가? 어떻게 올리지? Fail ocracy 이건 겁나 빠르게 막 연타해 겁나 빠르게 내 쪽으로 아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앤돼 alt에에에에에에앤되에에 여기 너무 작아지면 사라지는구나 날치 아핰핳ㅎ핳핰핳 Rim 반응이 한 번 누르는거랑 똑같애요 반응이 한 번 누르는거랑 똑같애요 오! 아 우클릭을 눌러서 원상태로 복구할 수 있어요 오우! 마마마야 오! 됐다! 봤냐? 막 누르니까 됐어! 공중에 떠서 갔다고 알고 한거 아니죠? 아니 알고했는데? 뭐? 못 믿겠다고? 맞아! 그냥 막 하다보니까 된거야 나도 신기하다 야 쟤 도대체 뭐라는거야 자꾸 프로토콜 프로토콜거려 니 코나 부세요 뭐야 이건 또 밟고 올라가면 돼? 밟고 올라가면 돼? 슬립클리닉 갤러리? 또 밖으로 나왔네 이건 뭐야? 배전반 아 이것도 뭔가 설계였어? 하늘그림 그려놓는 것도? 고맙습니다 도대체 정체나 도대체 정체나 오 이번엔 웬일로 이렇게 많이 있나 어? 어? 어쩐지 잘 나오더라니 이번엔 음료수가 아니라 와 진짜 다 누르는대로 나오네 신기하다 야 큰거에서 뽑아버르고 안 뽑혀요 이거 그냥 들려요 이렇게 신기하네 신기하네 도대체 지금 단어를 다 거꾸로 얘기하고 있거든? 뭐야 정신 편거릴 것 같아 영어 원문을 들었을 때는 단어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순서가 다 뒤죽박죽이거든요 근데 알아들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한글 번역을 잘했네 알람을 설정하는 걸 까먹으면 어떻게 될 까요 엘리베이터 타면 죽는단 표시인가? 해골 표시가 되어있는데? 도대체 무딩이 될까 말까 됐다 편안 일곱시다 이제 슬슬 이 게임도 소재가 약간 떨어져가는게 느껴지는군요 나에게 더 놀라움을 선사해봐 하늘이다 하늘이다 갑자기 웬 영화관이 문 안열리죠? 하늘이다 오늘따라 팔로워가 진짜 엄청 많이 들어오네 다들 반갑습니다 팔로워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 전에 했던 일은 복남이한테 밥 준 일이고 지금 하고있는거는 탐험하는거네 그럼 이제 앞으로 복남이 밥을 주지 말고 이 게임만 계속하면 되겠네요 굿 모두 똑같은 것 같아 복남이 오열 흠 도대체 저 자판기 내부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 어? 와 큰일 날뻔 했다 와 그냥 떨어질 뻔 했어 어 어 어 으 허어어어어 조금만 줄이자 우와 여기에서 보면 그냥 평범한 종이집이네요? 뭐 뒤가 뚫려서 보여요 하지만 여긴 아니지 그러네 종이상자 종이상자로 만든 집이네요 부직포로 만든 일본인가? 일본 올림픽 선수들 이 골반지로 만든 침대에서 재웠잖아 진짜 개충격 어? 이거 뭔가 필터가 뽀샤시한게 약간 보이는데 네 지금 그것 때문에 논란이 좀 일고 있어요 어? 여기 왜 이렇게 작아? 이거 어떻게 들어가? 에? 오잉? 오잉? 아 이해했어 집을 겁나 크게 만드는거야 어이구씨 그럼 내가 여기에 소인국으로 들어가는거지 소인국 버전으로 그럼 내가 여길 갈 수 있겠죠 호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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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엥? 오 소리가 얇아졌어 이거 크기를 키우면? 단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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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 이러니깐 음이 너무낫다 뒤는 뭐야? 오우 테라포트? 테라포트? 이 TV는 뭘까요? 또 무서운 분위기? 전혀 아닌데요 전혀 아닌데요 인 에럴 팍큐우 지도 그렇게 못하면서 저기서 불똥이 튀고 있는데 저거 뭐야 저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군 뭐야 뭐야 또 뭔데 무서워 와 딱 이정도만한 크기의 집에서 살고싶다 정말 끝내주겠다 나 집 이사하고 싶어어 너무 크다고? 그런가? 천장이 많이 높긴 하네 청소 어떻게 하냐 이거 청소하는데 4일 걸리겠네 진짜 4일 청소하고 뒤딱 돌아보면 다시 먼지 쌓여있으니까 다시 하고 저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? 선풍기가 있네 왓? 왓 더 팍? 와아아아 소리 무엇? 날 날려보내줘 날 날려보내줘 점프 아 이걸 넘어트리자고? 잠시만요 뭐야? 아 바람으로 이게 쓰러진거에요? 대박 아 젠가였네 이게 허허허허 아 이게 젠가였구나 아 쓰러졌네 대박 대박 아직 서프라이즈한게 남아있었구만? 음 매우 놀라워 정상ikle 한시빵 좀 ن 다시